오케이 애원아 경민아 치마 해본 경민이 나 거의 잘 못 볼 거야 진짜 마지막에 볼 거야 진짜 오랜만 자 우리가 어디 가냐면요 2층을 가요 2층으로 가? 우리 가 어디 가냐고 민아 우리 집 어디 가? 우리는 지금 이쯤 태권도시에 체육과 단체 체육과 단체 존재 동래를 하라 가구 이즈 웰컴 태권도 누가 생겼다 또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두 손이 있겠죠? 어떻게 잡 Immer? 뱉네, 이거 월요일이 나중에 가서 한 번 찍힐 수 있을까? 그래 짧으면 2분 안에 끝낼게요 알겠죠? 학교에서 SNS를 홍보하고 있는 거 알아요? 네 알고 있는 사람? 네 학생들 중에 유명한 학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학교를 빛나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1학년에 10월 2일 국가대표가 있어요 송삭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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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를 받아서 채널 치과 송삭진을 받았어요 먼저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묵지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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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학년 선패드 박수 이종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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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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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s 이종현 최고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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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되게 잘 나와 얼굴이 크게 나와 내가 약간 얼짱값 세워줄게 얼짱값 빨리 이사하고 와 오케이 그냥 도와주니 아니 신발주의 아니세요? 1학년 1학년이라고요? 미니형 박건입니다 박건입니다 이해가세요? 박건입니다 맞으세요 어? 재우사 아니 재우사 더 이상 이웃 말이 필요 없는 생애형 감사합니다 동지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재우사 공동성 학생들 공동성 학생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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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